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진국 가운데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들어온 뉴스를 보면 마스크를 벗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영상, 화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화보 뉴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큰 파티를 하기도 하고 야외에서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또는 관람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일상으로 돌아간 그런 뉴스들입니다. 일상이 그렇게 소중하고 또 새삼 부러운 줄은 이 뉴스를 보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됩니다. 그동안 1년 이상 이렇게 집합금지명령 속에서 여기 적응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지 않고 많은 곳에 모이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식당에 가더라도 QR코드 깨알같이 적고 또 이렇게 방명록을 적고 QR코드 착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습관화돼서 이렇게 철저하게 익숙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겠는데 지금 외신 기사를 보고 다시 과거에 많이 모여서 공연도 하고 파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새삼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백신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칼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창균 논설실장이 쓴 건데 백신 거지라도 문재인 보유국이라서 괜찮아 하는 이런 칼럼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백신 수급이 심상치 않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을 가짜뉴스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백신이 우리나라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백신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언론들이 많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짜뉴스다 이렇게 매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부 장관은 화이자, 모더나가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재촉하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문바들은 제약사들이 방역선진국 또 대한민국에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안달을 낸다고 거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백신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든 작년 말에는 문재인이 직접 메시아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모더나 CEO가 전화통화를 27분 동안 했는데 물량을 두 배 늘고 또 시기는 석 달 앞당겨지고 가격도 인하됐다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 안통화 원하니까 갑자기 물량이 확 늘고 가격도 다운되고 그리고 시기를 확 당겨서 들어오게 된다. 그야말로 문비어청가였던 것입니다. 백신 확보량도 4,400만 명 또 5,600만 명 그리고 나아가서는 7,600만 명분으로 순식간에 계속 늘어났던 것입니다. 친정부 언론은 전체 국민 수의 150%를 확보했으니까 남는 백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라면서 배부른 투정까지 틀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게 석 달 전인데 지금까지 백신 맞은 사람은 전체 국민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104번째로 접종을 시작했는데 현재 접종 비율도 여전히 100위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국민 0.1% 꼴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속도면 전부 맞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7,9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데 국내에 들어온 백신은 화이자 80만 명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100만 명 뿐입니다. 국민들은 확보라는 단어 뜻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확보됐다는데 들어온 건 없으니까 확보라는 용어 자체가 뭔가 바뀐 것 같아. 180명 분이면 미국 하루 접종 분량량입니다. 우리도 마음먹으면 하루 이틀에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주사를 놓는 사진을 찍으려고 찔끔찔끔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전화 한 통 받고 2천만 명분을 5월에 5월에 보낸다던 모더나는 안면 바꾸고 간감 무소식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낮췄다고 자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현실은 어려운데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 지급적으로 엽죽고 싶다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말을 잘못 이해한 건가 대통령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건가 백신 수급이 늦어질 것이 확실해졌다고 고백한 것인가 유동성 위기가 몰려오는데 달러가 없어서 14년 전에 IMF 환란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가 밀려오는데 맞서 싸울 백신이 없는 겁니다. 경제의 펀디멘트는 튼튼하다던 허세가 K-방역은 세계 모범이라는 메아리로 되돌아왔습니다. K-방역, K-방역 우리나라가 이 방역의 모범이라는 소리를 그것도 대통령이 입어서 회의를 할 때마다 국민에게 알릴 때마다 K-방역, K-방역 이렇게 노래처럼 불렀는데 정작 우리는 백신 거지가 됐다. 백신을 구할 수가 없어서 백신이 없어서 국민들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1억 차례 접종이라는 공략을 두 배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약속했던 11월 집단 면역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코로나 탈출이 반년 늦어지면 30조 원 이상 경제적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백신 구입비 3조 5천억 원 지출을 망설이다가 그 10배 피해를 국가에 안기게 된 셈이 됐습니다. 소고기 사 먹으라고 위로금 14조 원 뿌리고 바다 메오는 토목 공사로 28조 원짜리 신공항 짓겠다는 정권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백신 부족을 타기할 묘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백신이 없어도 괜찮다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늦게 맞게 돼서 다행이라는 아주 황당한 발언을 쏟아낸 사람을 방역기획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백신 안 맞는 우리나라 확진자가 백신 맞는 나라보다 적다는 통계를 국민들에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맥락없이 숫자를 떼어내서 국민 눈을 속이는 야바위 수법으로 보입니다. 백신 맞으면 감염돼도 중증으로 병원에 가거나 사망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매년 유행하는 독감 정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병원에 가거나 사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독감 정도로 바뀌는 것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효력, 효과입니다. 그러니 확진자가 늘어도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권과 문바들은 백신 거지라도 문재인 보육국이라서 괜찮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신 성리를 부르지대면서 국민을 세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정부의 국정지주율이 30%를 오르내려고 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7은 문재인 보육국보다 백신 보육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문재인이 없는 백신 보육국이면 더욱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없는 백신 보육국. 이렇게 대한민국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아 놓으니까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곳곳에서 아우성이고 정책마다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갖고 그걸 또 눈가림을 하고 속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국민들은 정말 기허를 혀를 차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군사독재에서도 이렇게 심하게 독재 독출을 한 적이 있었을까. 언론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쫙 장악을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 적이 있었던 것인가. 과거에 한 지도자가 잘 나오면 나라를 온 나라를 먹고 살게 만들고 산업을 부흥시키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이 일으켜났다 하는 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지금은 나라를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 회복불렁한 상태로 CVID라고 해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회복불렁한 상태로 파괴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이고 큰일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